탑으로 빼줍니다. 오픈 찬스 3점 들어갔습니다. 조서희가 탑을 선택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던져봅니다. 깔끔합니다. 다시 한 번 한선영 외곽에서 3점 꽂혔습니다. 다시 한 번 단국대의 먼 거리에서 꽂혔습니다. 플레이가 신입생의 플레이 같지 않습니다. 스틸이나 이런 능력도 좋고요. 네 들어갔습니다. 3점 펀. 한선영. 한선영 돌파 이후에 2점 레이어 몰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서희가 김현수에게. 김현수가 다시 이번 외곽으로. 외곽에 3점 꽂혔습니다. 공격 리버드 잡아냈고요. 탑에서 오픈 찬스 3점 들어갑니다.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한선영. 주고받습니다. 직접 돌파 성공. 바스켓 카운트.